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가이머 김성훈이에요 자 오늘 11월 27일 수요일이에요 11월 20일 맞지? 11월 27일 수요일이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내일 28일까지 3회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보수리 100주년 기념사업 소프터즈 2개 멤버 중에서 제가 우수활동자 TOP20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다 100명 중에서 상위 20명이거든요 100명 중에서 상위 20명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에 대한 노고로 그에 대한 노고로 노고에 힘입어 기념사업 수진위원회에서 무수활동자 20명에게는 이제 유적 탐방의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아쉬웠던거거든요 1개 멤버는 상하이하고 중정 갔다 왔거든요 인정모들 네 임시정부 갔다 왔어요 1개는 4월 11일을 맞춰서 뽑아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1개는 임시정부로 갔었고요 2개는 사실 갈때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황이 좀 안좋아졌고 뭐가 계속 없었어 뭐가 계속 없었다가 제가 11월에 학습국제포럼? 네 그거 하나 불러주더라고요 국제학습포럼 그거 하나 불러주고 그리고 추진위하고 자단회 한거는 1기 2기 통합이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코리아챌린지 그거는 서포터자하고 별개로 제가 갔다 온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설마 2기는 뭐 그런거 없이 끝나나 했는데 이게 2기가 7월부터 10월까지 과업기범이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학생들이에요 특히 중3하고 고3이 입시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주 이제 11월 마지막주면 중3하고 고3들은 기말고3 모두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마지막주에 가게 된 거 같아 이것 때문에 11월 마지막주에 가게 된 거 같고 음 일단은 그 아주 1기 2기 통합해서 그 성과 발표는 아주 없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2기 우수 멤버 20명에 저는 선정이 됐고 사실 거기서 최종 순위가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가보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야심은 새벽이에요 지금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 이 영상을 왜 켰느냐 제가 영상 켰느냐 제가 아까 2시까지인가 방송을 한 다음에 아직 짐을 못 쌌어요 짐을 못 쌓아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짐 싸려고 동영상을 켠 거예요 짐 싸야 되니까 짐 쌀 거고 근데 이제 1기 때 중국 갔다 온 분들에 비해서 사실 우리는 1박 2일밖에 안 돼요 그..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유적지 답사를 가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주요일.. 주요 코스들은 서울 도심 아니면 뭐 휘창공원 휘창공원은 난 지난달에 갔는데 지난달에 제작방업한다고 휘창공원 갔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장문 갔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그때 갔었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일단 그렇구요 좀 짙짓해요 좀 짙짓하고 음..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4주 1인각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 1인각 코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숙소가 파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가라 내기 때문에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에 한 곳 때문에 숙소를 파주로 가게 된 거예요 고로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사실 대중교통 타고 셀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서울사람들은 셀프 갔다 올 수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좀 왔다갔다 하면 교통비 시킨 일은 제작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래요 수도권 지역 갔다 오는 거는 숙박력 안 들어요 그날 갔다 그냥 올 수 있거든 근데 항상 움직이기가 좀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지난번 제가 월미도 갔다 올 때도 하.. 한번 좀 촬영 망치고 그래서 다시 갔다 오느라 돈이 그날 많이 나갔죠 월미도가 한 세 번 간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 그런 제작비 문제도 있긴 한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일박일 탐방 가는 비용은 제 비용으로 한가요 서울역까지 집결하는 데만 제가 버스 타고 한번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추진이언의 예상으로 네 문제를 세금으로 갔다 오는 네 문제를 세금으로 갔다 오는 답사니만큼 뜯익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방을 쌓아야 되는데 어차피 일박일 외박이거든요 외박이기 때문에 사실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어떤 옷을 입을지 일단 이거는 못 입죠 이거는 여름용이라 못 입어요 집에 있을 때는 입는거지 밖에 나갈 때는 못 입는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그 준비물들을 한번 가방을 싸면서 카메라 각도 좀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 상하이에 갔을 때 썼던 그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고 그 그때는 이제 봄에 갔잖아요 봄에 갈 때 하고 겨울에 갈 때 하고 약간 그 옷의 무게가 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바지 바지 이렇게 두개 일단은 여기에 제가 밸들 채워놓은 이유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입고 말고 이건 내일 입을거에요 내일 입을거에요 내일 입을거 여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옷 상표도 다 보고 놔야돼요 그리고 그 유운 그런거 넣을 수가 없잖아 시국이 시국인데 지금 더군다나 이런 취지로 가는거에요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의 두벌 상의 두벌 있는데 이거 역시 음 짠 이거를 오늘 아침에 입고 갈거에요 이거는 아마 집에서 몇번 더 입을거 같고 일단은 이번 주말에 갔다와서 금요일에 일단 좀 대대적으로 빨래를 할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고이 접어놔답니다 무슨소리인지 그냥 뭐 어차피 꺼낼건데 그냥 대충 접을게요 그냥 대충 접을게요 쭉 접어서 슉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널 옷 이거 그 다음에 요 자 이 스웨터 스웨터 두 펄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네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이거를 제가 둘째날에 입을게요 이거 둘째날에 입을거구 오늘 사실 이거는 팔뚝이 조금 옆트에 입는자의 차에 좀 있어가지고 갈아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비용으로 넣어두고 가구요 이거는 제가 이 스웨터는 오늘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추울 때 입는 속바지 이것도 오늘 입고 갈거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갈거에요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해서 그런건 알긴 하고 사실 제가 이 셔츠 사실 그때 동기기념관 갔다가 사재 안 빤건데 이 셔츠를 제가 고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게 강지거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이거를 거기 가서 그 장옷을 입을 일이 있을 때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구요 그 다음에 수건 수건은 사실 뭐 거기 숙소에 뭐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거기 한방에 몇몇이나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용으로 챙겨가구요 안 꺼내면 좋고 안 꺼내면 집에 와서 쓸 수 있다가 쓰면 됩니다 네 예비용으로 넣을거구요 자 그리고 여행용 세면도구 뭐 인천놀고가 좀 인천놀고가 좀 인천놀고 있는 사람 로고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입고 갈거를 빼고 네 다 넣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아마 잠옷 바지로 하나 갖고 갈까 그 그런 가능성이 높은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선은 네 이걸로 갖고 갈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붙일거 백신네베일거 하나 갖고 갈거고 음 그 다음은 사실 그 다음으로 필요한거는 뭐 딱 되게 잡다인거에요 잡다라고 하면 이건 필요한거 이제 디지털 도구들 디지털 도구들 자 제가 이번 답사를 계기로 사실 제가 이거 마이크로엔시티카드를 그동안 음 그동안 제가 32기가구 64기가를 써본적이 있어요 32기가던 제가 지난번 그 상하이 갔다올 때 사실 솔직히 그 32기가 좀 뻑뻑했어 좀 찍기 좀 뻑뻑했었구요 흠 그래서 이번에 뭐 어차피 128기가면 에보 플러스에요 이것도 예전에 에보보다 성능이 좋은거에요 그래서 좀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용량도 128기가바이트 인식이 될진 모르겠지만 갤럭시 S7D 그리고 그리고 이 SD 어댑터 이거는 나중에 그냥 마이크로 SD 카드 꽂는 칸 없어서 다른걸 또 꽂아야때 이 칸을 쓰도록 할거에요 그리고 카드를 갈아 끼울 때 그 이게 보관함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포장을 벗겨대고 넣도록 할거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배터리하고 뭐 충전기 그거는 제가 그 원래 평소에 외출할때 옆으로 매는 그 촬영용 가방 있죠 거기에다 일제히 넣어서 갖고 갈거에요 그 보조배터리도 그렇고 콘셀드도 그렇고 아마 오늘 갈때는 그 두개를 다 쓰지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이상이 되구요 음 그 다음에 더 필요한거는 뭐 그렇지 중간에 노려도 들었고 그래야되니까 이어폰 있어야되고 태블릿 배터리 충전해야되구요 태블릿 태블릿 쓸까? 안쓸것 같긴 한데 음 일단 태블릿은 안쓸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를 충전해서 제가 갖고 가도록 할거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거는 뭐 갖고 갈게 더는 없이 아 물병 물병은 또 역시 그 촬영가방에 만들어 가지고 갈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옷가방 그리고 이제 촬영가방 이렇게 두가지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제일 중요한거는 오늘 아침 9시까지 서울역 집계를 해야되는데 지금 3시간 넘는 시각이에요 한 중간에 좀 여유잡고 잘 시간이 4시간밖에 안될거 네 그러면 그러면 저는 그 영상작업 미리 올려놓을거 미리 작업만 빨리 끝내놓고 최대한 일찍 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가방싼 영상 오늘 이번 그 답사 컨텐츠 1부영상으로 네 1부영상으로 준비를 했구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부영상 오늘 아침부터 답사 이제 코스 코스별로 아마 코스별로 영상을 나눌거 같아요 많이 찍게되면 코스별로 나누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찍게되면 뭐 그냥 하나에 다 모아도 편집을 할수도 있고 일단 찍는 장을 봐서 한 번 도착할거 같구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